오늘은 야고보소, 야고보소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소는 예수님의 남동생인데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임으로 아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구약의 지혜사가 욕기, 시편, 자문, 전도서였고 신약의 지혜사는 야고보소입니다. 야고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남동생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1절 보실래요? 하나님과 야고보소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더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래. 자기하고 형하고 같이 먹고자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를 자기 구세주를 안 믿다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야고보소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겨라. 시험 만나면 기쁨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시험 등에서 영어로 시험이 테스트가 있고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로 오고요. 템프테이션은 마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창식 22장 보면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창식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돼 그 영어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식 22장 1절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어떤 영어로 읽어주시래요? 누가? 가 테스트 테스트 나와요. 테스트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테스트 테스트로 나오죠? 그러면 영어로 한번 봐보실래요? 야고버스 1장 2절 야고버스 1장 2절 뭐라고 나왔어요? consider the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ers of mankind triers 여기 이제 여기 이제 triers 킹잼스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요셉이 보디바일의 부인한테 유혹을 받는 거지요? 그건 템프테이션이야 템프테이션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겠을 거 없어서 시험이 어떤 거지 영어로? Deliver us from the temptation of the evil one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겠을 거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볼까요? 제임스 1장 1장 2절 보니까 Triers, many kind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여기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다면 영어로 보면 Testing of your faith 영어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시험할 때 믿음을 시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순종을 세 가지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순종해? 순종시험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 사랑해? 사랑시험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정말 순종해? 순종시험 그리고 너 믿음 있어? 그래서 야구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그냥 창식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야구보서 2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2장 보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 놨어요. 야구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해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고 창식의 15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암송을 해놓으세요. 창식의 15장 6절 창식의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식의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하를 믿으니 여호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받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창식의 22장 15장 후에가 22장이죠.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구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이야기했다면 그의 믿음이 22절 보세요. 내가 보건요.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해 되죠? 우리가 그거를 행함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신 그의 피로 죄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데 근데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야구부에서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믿었는데 행함에 안 따로 있는 사람 많죠. 보신 적 없으세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 신앙 생활 신앙과 생활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살면 전혀 꽝이래. 꽝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돼도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편 광도 있죠. 죽으실 때 우편 광도 이 사람 행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 낙원 갔을 때 나 좀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오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상급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지. 그냥 죽기 전에 5분 전에 꼬꼬닥 하기 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해달라 청날라 갔네. 청날라 가면 꼭 그 사람 찾아보고 싶어. 게시록에 보면 너희가 행한대로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책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청날라 못 가고 근데 여기 보세요. 게시록 22장을 봐보세요. 게시록 22장 12절 보세요. 게시록 22장 12절 세경 마지막 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의 뭘 한 대로 일 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대로 갚아 주게 돼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날라만 가는 것만 감사한데 무슨 상급 바라보겠습니까 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상급 있어요. 바울 사도의 상급 건강 다르죠. 안 그래요. 다시 야고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급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이르라. 믿음의 나고요. 믿음의 시련이 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나고 인내 야고버서 보면 야고버서 보면 야고버서 5장 보세요. 5장 야고버서 11절 봐보세요. 야고버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요버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요버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니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큰길이 여기 있는 자신이라 우리 전세계에 있는 인류 중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누구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요버 요버 자식 하루아침 열 명이 다 죽었지요. 재산 잃었지요. 자기 건강 잃었지요. 잃을 게 없어요. 또 부인 조차도 그렇게 나오고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지하고 당신 죽어버리래.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버 한테 엑기스가 있잖아. 사람마다 엑기스 요버 한테 배울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데 아까 야구버스 1장 보니까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 부족하지요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구한 게 뭐였지요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면 내가 부귀와 명예와 영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온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째어요 솔로몬의 말년 죄를 지었어요 죄 솔로몬의 말년이 시바여왕 이바린과 함께 아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참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로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정말 매일마다 지혜 구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를 달라면 하나님이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 그냥 안 주시고 후위 주시겠대 그런데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바다에 밀려오는 요동안은 바다 물길 같으면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파도가 아니고 오픈다운 하자 이렇게 이런 거 의심하지 마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의심하는 사람 기도는 두 마음을 품었대요 그래서 정함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라 이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대 모든 인생은 풀과 같대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오직 요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뭐 궁색 부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러운 사람이 없고요 예수 잘 믿으면 무서울 사람도 없어요 부러운 사람 무서울 사람 없는 것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 아니 부한 자도 그 행안이니래 이와 같이 복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꽃씨드면 어때요 복이 흉하지요 야 참 복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쓰들지 않을 때 그냥 버려뿐이 나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아까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바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맹을 권을 얻을 것이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테스트라고 나와요 블레스 이스터 원 워우 퍼벌스 언더 트와엘 비코스 헤빙 스툴 더 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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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테스트 좋아요 안좋아요 우리 학교 시험 보는 거 좋아요 안좋아요 헤헤헤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다 그러지 하버드 나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지 별로 대부분 안좋아해요 1학년 시험을 해야지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시험 통과하면 3학년 올라가잖아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테스트는 좋은 건데 힘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 참는자는 복이 또다 여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이제 14절에 보니까 템테이션이에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The person is tempted when they are dragged away by their own evil desire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마귀의 유혹 다른 말로 유혹 마귀의 유혹에서 건전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요 보호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욕심 욕심이 인치한지 뭐가 난다고?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 이모한다고 사망을 낳는데 그래서 영어로 evil desire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죄가 나오게 되고 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성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요 순서 evil desire 한국말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깨뜨려야 돼 처음부터 evil desire 죄가 자라면 이제 뭘 낳는 다음에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 안 들어오도록 아예 처음부터 잘라붙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죄짓점을 보기죠 아주 거룩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회개기도 계속 합니다 저도 회개기도 하거든요 거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일어나면 죄짓는 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요 다 뭐 미배서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다 죄짓는 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성교사가 되니까요 거의 죄질 일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삶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예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싸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정말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좋은 은사 정말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 와요 악한 것은 세상에서 오고 마귀한테서 오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천 열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꿀맛처럼 달고 오묘하고 재밌고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걸 경험하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안 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너무 늦었어요 뭐 8시간 10시간이 금방 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지 그게 이게 이제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거듭날 때 성경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물은 또 리빙 워터 어떤 말씀이라고도 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우가 이 말씀으로 산다고 어 혹시 성경을 이틀 삼일 안 봐도 살만 하더라 라는 분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이틀 삼일 성경을 안 받는데도 괜찮더라 좀 내 체크를 해 봐 그거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정말 여기 이야기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못 보면은요 막 갈급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 성령은 말씀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라는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어 변화 받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또 다른 걸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 받은 사람은요 어 이단이나 다른 거 잘 안 받습니다 신비적인 것으로 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9절 내 사랑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는 것은 말 더디하는 것은 성내는 것 규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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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개예요 귀가 듣기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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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는 거예요 입을 하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 엽사 인사합시다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 거의 99%입니다 화내가지고 죄 거의 다 지어요 화내면 근데 화날 때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좋습니다 성 성 내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22절 국가인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실천을 중요해요 실천 실천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두어 두어가 중요해요 보다는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시 25절 같이 이어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 실행 실행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느냐 하고 자기 마음을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혀하고 마음이 나오죠 혀를 자갈먹여야 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게 마음하고 혀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혀로 나오거든요 혀로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또 야고보소 3장에는 혀에 대해서 나와요 혀 혀는 여기 3장 8절 보세요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 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있잖아요 몸에 혀는 입속에 들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 혀 가지고 그 모든 인생이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저렇게 쏠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한대로 되거든요 말한대로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좀 아픕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아주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심하게 막 해서 그런 것보다는 옛날 옛날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이렇게 못 앉아있죠 근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런 가운데도 좀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을병도 저 괜찮습니다 삽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살 사람도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니까 죽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죽는 곳으로 끝나죠 배고파 죽겠네 죽겠네 배불러 근데 배고프면 죽겠다고 배불러는 살겠다고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다 죽겠다고 끝나고 추워 죽겠네 그럼 따뜻하면 보여 아니 배불러도 죽겠다고 끝나고 배고파도 죽겠다고 끝나고 추워서도 죽겠다고 끝나고 더워서도 죽겠다고 다 죽겠다고 끝나요 한국이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래 1위 그렇게 많이 죽어요 다 죽는 곳으로 끝나 말 좀 바꿔야 돼 배고파서 살겠네 배불러서 살겠네 추워서 살겠네 더워서 살겠네 감사로 우리 옆사람부터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 다 삽니다 사는 곳으로 끝내면 좋 혀가 중이에요 혀가 그래서 스스로 경거는 자갈목이래 제갈목이래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적으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라 생각돼요 고아 과부 또 나그네가 있거든요 그들을 돌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고아 과부 나그네 세 종류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네 우리 지교회가 고아들이 있거든요 과부들이 있거든요 도와줘요 며칠 전에 6살짜리 꼬마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화상을 입어서 그 사고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아요 붕대를 막 천천 감아가지고 내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내줬어 6살짜리가 계속 주님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런데 어제 그제 죽었어요 6살짜리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란과 목욕학교에 6살짜리 하나 죽고 그 다음에 38살 그 사람 두 명이 장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르면 또 이제 관 있죠 관 관도 살 돈이 없어 여기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 풍수면 관은 교회에서 사준대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도 관 살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힘든 그런 제임스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네 고아 과부 돌봐주라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해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나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놓고 설명을 해요 해당이 금가락 짓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그러면은 반기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는 반기지 않고 저쪽 구석지 앉으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 사전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2세 집에 가서 기름 부어줄 때 2세 큰 아들이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을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로 보니와 나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래요 마음속 중심 그래서 마음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여기에 와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속사람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잘하고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 얼마나 투자하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 보지 말고 속을 보자는 거예요 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지어다 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비호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 보면 가난한 자 독해 가지고 있는 자 부끄러게 하고 없는 자 독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끄러게 하고 미련한 자 독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님이 하시거든요 보통 하면은 한번 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예 1장 21 26절 예 1장 26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 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 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치어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고요 강한제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요 디엘 무디 알죠 19세기에 디엘 무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디엘 무디 인스튜트가 어디 시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카고 네 디엘 무디 이 사람 무한 사람이었다면 구두 수사 구두 수사 구두 수사 구두 수사 구두 수사 구두 수사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현받을 설교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법도 틀리고요 영어 발음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디엘 무디 이전에 디엘 무디가 영국에서 설교하는데 캠버리치 강당에 강당 있죠 거기 설교하는데 미국에서 오는 구식장이 그러니까 발은 있죠 의자 앞에 하고 막 자 너무 안 좋아 근데 디엘 무디가 다 보면서도 계속 설교를 해요 한 30분 설교하니까 애들이 스캠버리치 대학생들이 고개를 떨구고요 흐늦게 우는 거예요 뭘 봤다면 하나님의 겸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이게요 이게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사람들이 뒤집어진 것은요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장하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걸 보면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케이리라고 들어봤어요 윌리엄 케이리가 인도 성교사로 갔거든요 침략교 성교사예요 윌리엄 케이리 이 분 있죠 이 사람도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 노트햄턴에 가보면은 그분이 냈던 그 공간이 있어요 아니 치멘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카페를 깔아준다니까 그냥 카드 만든다고 허물을 해라 그래서 헌금 받으며 했는데 구두 수송공인 윌리엄 케이리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인도 카이스트 제도 있죠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하고요 최초에 대학교를 세우고요 공공 못하고 구두 수송공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못나고 부족하고 사람들 야구부어스 2장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이룩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뭔가가 잘 아신 것을 최고한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을 그 육계명 죄송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해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옷을 탐내지 마라 10계명 이게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1계명 부터 1계명 부터 4계명 까지는 관계를 갖다 내며 그 다음에 5계명 부터 10계명 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근데 10계명 갖다가 예수님이 두계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곳은 창세기 다음부터 창세기 7회국계 4계 민수계 신명기 이 5가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10계명을 뜯어낳아요 도둑질 내 집에 있는 소가 나무집에 가가지고 풀 나무 농산물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내 집에 있는 가축이 옆집에 얘기를 주겠단 말이에요. 그건 살인하는 행위에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나눈건데 613가지로 나눠요. 이해되죠? 10개의 명을 61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손통하는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뭐고든 범한 자가 되나니 99가지 법을 잘 지켰네. 하나 범하면 그 사람 죄인이 되는 거예요. 11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극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극률의 우선입니다. 극률. 극률의 우선입니다. 그때 당시 선완이름이 죽은 야고보. 그는 좋은 죄는 이거야. 야고보 주신 여행 다 바닥에 따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바닥에다 썼대. 그런데 무슨 일은 나오진 않고. 일단 그 여인은 가늠하다 잡혀서 한 사람은 죽을 거예요. 또 군중 시민가 있잖아요. 한 사람 치면 다 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바닥에 썼단 말이에요. 네 좋은 이지였지. 야고보는 이런 지였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죽는 자가 먼저 죽였다니까 그 도를 갖다가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안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 그러죠? 그 여자 그 가늠하다 잡혀가 죽을 뿐 한 여자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바로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살려줬거든요. 평생 못 잊죠. 그 여자 가늠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도 그 여자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그 여자는 가늠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긍일.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Faith and your deed. 다른 말로는 Faith and your obedience. 믿음이 있으면 순종 좀 보이보라. 순종.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시험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순종, 그 다음에 사랑. 세 가지를 일단 봤어요. 아브라함 너 믿음 있어? 아브라함 너 순종을 해? 내 말에? 아브라함 너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해? 그게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제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다 그만두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상당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우리 예수 스스로 봤을 때에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one thing like.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느니. 그 부족한 걸 하나님 치워나니까요.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잘해요. 근데 예수님 사람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을 설명을 해줘요. 내 재산 다 팔고 내 따라와. 아니 예수님은요. 그냥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네 재산 다 팔고 내 따라와. 그러니까요. 그 돈이 많아가지고요.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더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저와 이런 말은 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려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이해되세요? 네.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네 그거 힘들지. 그것조차도 좀 내려놔봐.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뭐가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버스 2장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행알로 보이라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행암 보이라는 거예요. 18절 혹시 호기 가로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암이 있으니 행암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믿음 보여줘봐. 행암 없잖아. 내가 행암으로 나한테 보여주거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이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많이. 그냥 예수 잘 믿어라. 기도해주고 그걸로 끝나는데요. 그러지 않고 진짜 노숙자들 있죠. 그지도 노숙자들 험악한 사람들을 새롭게 사업하게 하는 데 어떻게 필요한지 아세요?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고 10명 데려오면 한 2, 3명 뒤집어 감사한 거예요. 막 소리치고 날리고 막 훔쳐가기도 하고요. 막 난리치기도 해요. 정말 감사하죠. 물론 물론 분별을 분별을 하고 들어갈 것 오늘 아침 그래서 막 할아버지 정글 정글 영국에 빗물 받아서 쓰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총을 해 또 와 지식 여기 있으면 그래도 샤워를 해라 샤워를 잘 안하나 그러잖아요 뭐나 그렇게 몇 십 년 살아가지고 샤워를 해서 일찍 하죠 야 귀적이에요 그래요 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얼마나 냄새나니 그 농속에 자기 오줌 그 냄새가 난대 그래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자기 오줌 그 냄새가 난대요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지들과 같이 화를 벗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화내고 그래.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행암을 이야기해요. 행암. 성경을 한 번 던져주고 예수 잘 믿으시오. 그것은 쉬워요. 그런데 데려와서 같이 먹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누가 냄새나는 사람을 같이 자고 싶겠어요. 누가 오줌 받아서 농속에 있는 사람을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무 심하게 옷을 안 갈아입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더 무엇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니까 결정을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내가 너무 심한 냄새 나니까 옆에 사람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을 바꾸는데 옆에 주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옷을 빨아줘요. 옷을 빨아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사람이라니까. 부절로 구절을 보세요. 내가 아는 분이 싫고. 이. 앞. 신학계 가면 이 야고버스 2장 그 후암부쇼 그 어떻게 이신 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만 사느니라 믿음으로 우울 땅을 받았는데 여기는 야고버스 2장은 믿음 플러스 행암을 가지고 논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믿음이냐 믿음 플러스 행암이냐 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암이야 이해되나요? 예수님은 맞고 준거가 있잖아요 그러자 바꾸신 거에요 그래서 25절 25절 야고버스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절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암으로 우릅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냥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죠 라합의 남편이 누울 것 같아요 라합은 열교회자거든요 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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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녀가 여호수와가 보낸 열두 정탄군 중에 하나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살몬하고 결혼해 가지고 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는 이라 그러니까요 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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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중요한 거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지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암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것이래 진짜 중요한 거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 박지도 못하는데 또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the deed is dead 믿음이 행암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 그래서 산믿음을 가지시길 저는 추원 드리겠습니다 산믿음이 주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그게 행암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이 분명히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래요 성경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는 거에요 또 로마서 14장 봐보실랍니까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대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앉냐는 용구라 믿음으로 쫓아앉냐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 죄 죄 믿음으로 쫓아앉냐는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앉아있고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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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행암이 있더라는 거에요 결국 행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암으로 구원을 절대 받지 않는데 예수 믿고 나면 다른 말로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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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가 되는 거에요 예수 10년 믿었는데도 완전히 옛날 옛날 술 마시고 뭐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을 교회만 주의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요 그거 아니죠 이해 되죠 예수 믿고 뒤집어지니까 내 삶에 내 속사람이 바꾸지더라는 거에요 속사람이 바꾸어지면요 행동의 모든 상황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암 죽음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행암이 있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즉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으롭담을 받다 라고 말씀하셨고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순종 하나하나 그걸 시험하셨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았다 라면서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